1,2,3 지금 싱가폴 친구들 한국에 놀러와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강남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젠스입니다 젠스입니다? 제 이름은 혜영이에요 혜영? 너는 혜영? 한국어 이름 제가 처음에 참고끝 아, 너는 참고끝야? 네, 조금 아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잘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도 잘 들었어요 아, 정말요? 몇 년 만에 가르쳐서 기분이 좋고, 너무舒服 너무舒服 아주 부드럽고 많은女생도 이런 옷을 입고 싶어요 귀여워 가격이 9,900원 그렇죠, 더便宜 너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싶어요? 신카카오풀가 너무 뜨거워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어때? 너 생각해? 아직도 안 좋은 아직도 안 좋은 아직도 안 좋은 안 좋은 이거 이렇게 귀엽게 내가 더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어디서 구매해? 즐거워 제가 한국에서 많이 받은 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국에서 많이 받은 돈? 한국에서 많이 받은 돈? 이제 뭐? 부대찌개 신카카오풀가 너무 좋아 진짜? 모든 신카카오풀가 너무 좋아 이렇게 패스쿵을 넣은 돈? 여기차도 롯호 이렇게 패스쿵을 넣은 돈? 이렇게 패스쿵을 넣은 돈? 그래서 같이 볶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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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더 특색 파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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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쁜려 poster 된다고 봐봐 이쁜려고요 ply장료 한입에 넣어둡扯? 네 정말 많이 넣은 거에요 으아! 잊지 마시아 이렇게 중요하게 하하하 이거 넣은 한국에서 면을 넣으면 좋겠어요 이런 썸모양이 많고 이렇게 넣은 면이 넣으면 좋겠어요 소금 넣으면 좋겠어요 소금 넣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계의 어렸을 뿐이라고 말하니 한국에 면이 좀 더 잘 맞춰요 너무 어르신도 안 와요 네, 20살 정도 안 와요 한국 음식은 건강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음식은 건강한 것 같아요 외에는 많은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많은餐廳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거의 없죠 부대국이 건강한 것들이 없지 lazdar 맨날에 있는 곳은字给写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 안 될 것이에요 아, 진짜 한국 다양하게 다녀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여워 정말 이런 곳에 있었나 아마 이런 곳에 가야하지 않아 이게 뽀팍 맞아요 1, 2, 3 1,2,3 1,2,3 1,2,3 1,2,3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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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가 너무 좋아 네 테라가 너무 좋아 음 아 오이 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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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해, 왜 한국에 입고 있는 건가요? 한국에 입고 있는 게 더便宜 한국에 입고 있는 게 더便宜? 네 좋은 렌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00원 정도 여기 몇 원? 200원 아, 더便宜 한국에 입고 있는 한국에 입고 있는 게 더便宜? 입고 있는 게 더便宜 더便宜? 네, 눈에 입고 있는 게 더便宜 더 편하게 입고 있는 게 더便宜 나 아는 거다 응, 가게 오늘 뭐 하는 거일까요? 하하하 정말 즐거운 거일까요? 하하하 지금 너무 맛있어 제가 먹게 다 먹어요 항상 먹어요 쇼핑을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또한 쇼핑을 만나요 그럼 내일 만나서 만나요 아 그럼 저희 구독자들한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가세... 아니요, 가세... 아니요, 가세율이 좀 꽉꽉하다. 나 지금 바이바이다.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